성경에 보시면 아주 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혼란스럽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드는 말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고 들어가서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네.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평생 못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법 그러면 우리들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란 것은 사랑이라고 해도 거기에 조건이 있어. 말 잘 들어야 사랑한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돌받는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뉴스타트에서는 조건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 또는 이 세상의 법을 볼 때에는 이것은 안 지키면 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키면 착해.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은 지키기 싫어도 마음속에서는 안 지켜도 어떻게 지키기만 하면 돼? 행동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돼?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돼? 그러면 죄 안 진 거야. 이 세상의 법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부터는 죄야. 이런 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법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법은 도덕법이 아니고 행동의 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율법이 아니라 성경의 법은 마음의 법 곧 영적 법이에요. 이것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법은 영적 법이에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면 행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내가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데 도덕법이면 엉덩이를 만져보고 싶다. 나는 저렇게 이뻐. 그런 마음이 정말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죄를 준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은 마음은 먹어도 참으면 죄 안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도덕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도덕적으로 지키면 지킨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10개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모든 인간은 맨날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왜? 올림픽이 끝났지만 많은 운동선수들은 뭐가 우상이에요? 금메달이 우상이지. 금메달만 담아면 돼. 금메달만 담아면 팔자고 친다고. 그래서 그 금메달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배드민턴 금메달 딴 안세영 얘기를 보니까 7년 동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선배님들이 확실히 죽였는데 그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금메달을 따야죠. 금메달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금메달이 우상이야. 금메달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첫째, 금메달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명예, 금메달이 우상이야. 그 다음에 그 명예에 따라오는 돈이지. 돈을 몇억씩 버는 것 같아. 그것만 따면 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뭐예요? 다! 박지성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구가 곧 나의 인생이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우상승배야. 우리는 각자가 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 우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우상승배하지 말라는 법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 믿음은 우상승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부처님 앞에 절 안 한다고 우상승배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은 영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법을 지금 너무너무나 슬프게도 도덕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마음 아파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상승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심하면 뭐예요? 천주교인들은 우상승배를 한다. 왜? 마리아 앞에 가서 만들어놓고 천주교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계신 교인은 우상승배 안 하는가? 다 명예라는 우상을 추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우상승배 안 하는 사람? 있다? 없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의 우리 죄인들의 법은 죄인이 만드는 법은 다 조건적이에요. 법 안 지키면 벌받을 줄 알으니까 법을 지켜서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또 어떻게 해요? 준법 정신이 강하다고 또 뭐도 줘? 상도 줘? 우리 인간,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이런 것일까?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안 착하면 잡아넣는다. 벌 준다. 이것은 철저히 조건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법도 그 같은 정신일까요? 안 지키면 잡아넣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이 법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라. 라는 법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다 뭐예요? 결과가 죽음이야.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위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희한한 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허가하고 그래서 공표된 법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법을 법대로 따라서 살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면 벌받는다. 법을 가해서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표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무슨 주의가 돼? 율법주의가 돼. 하나님의 법은 그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게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인들은 법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우리 인간 국가의 법인 것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법을 어떻게? 이 법을 지켜야만 상은 무슨 상을 받아? 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만 어디로 간다? 전국으로 간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을 받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법을 주셨어. 저 다른 유대인 아닌 족속들한테는 법은 뭐예요? 안 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국민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저것들은 개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다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뭐를 한다고? 한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그럴까요? 제 얘기를 이때까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 목적으로 준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건 왜 줬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줬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그 중에서도 율법 잘 지키는 백성들만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고 믿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여 바리세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이 말 들어보세요. 이것은 180도로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들에게 들어온 이유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범죄를 더 하려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대한민국의 율법은 율법을 공포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죄는 지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지게 하려고 율법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죄를 뭐예요? 이거는 제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저도 율법을 주셨구나.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달리 안식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강조를 해? 교회 가는 날은 예배 날은 무슨 날이? 날에 가야 된다? 토요일에 가야 된다. 왜? 그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제일 첫째 날은 어느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는 말은 무슨 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은 달, 화, 불. 그래서 그때는 다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물신이 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제 1번 신은 태양신이다. 그래서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99% 다 태양신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날을 태양신의 날로 정하고 그래서 맨 별 볼일 없는 신이 일곱 번째 신 흑신이야 토신.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개명이에요. 이 네 번째 개명은 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곱 번째 날은 무슨 날? 토요일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댕기다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안식일은 공부를 해 보니까 토요일인데 이 교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그렇죠? 태양의 날을 지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십계명에는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 첫째 날을 지키잖아. 그래서 저는 아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 왜 태양의 날을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이다. 그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은 뭐예요? 십계명에 딱 기록된 날은? 토요일이야. 그런데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바꾸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대답을 못 해. 그렇죠? 부활한 날로 바꾸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당신네들 틀렸어. 나는 안식일 교회에 갈거야. 그래서 간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어. 나는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거야.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 바보같이 보이고 거짓말쟁이같이 보이고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나는 죄짓기 싫어. 십계명을 범하기 싫어. 죄 안 지을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갈거야. 이런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로 간거야. 즉, 십계명을 무슨 법으로 받았다? 도덕법으로 받았다. 실제로 안식일 교회나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도덕법이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그런데 십계명을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보고 그런 율법주의자였던 사도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해? 안 해? 안 해?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율법을 지켰던 것이 완전히 뭘 모르고 지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지켰다고? 죄가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하게 하려고 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는 못 하겠죠? 율법을 보니까 내 죄가 더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이게 도덕법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법이구나 우상승배하지 말라는 법이 뭐예요? 사도바울이 영적으로 이율법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것만 우상승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명예와 돈이나 권력이나 나는 그런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도 우상승배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도 이때까지 우상승배자였구나 왜?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파리세인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폼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바울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이제 깨닫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지켰지 영적으로 이 율법이 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율법의 십계명에 영적인 의미는 뭐게? 팔복 산상수후는 뭐다 그랬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선전보고다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가 있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다른 여자하고 같이 잔일만 없다면 가늠 안 한 거야 그것은 그 십계명을 무선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도덕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그 이쁜 섹시한 여자를 보고 침을 질질 흘려도 괜찮아 뭐하기만 하면 실제로 같이 자지만 않으면 가늠 안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은 여자를 보고 네 마음의 음욕을 음심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는 벌써 뭐예요? 가늠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살인한 거다 미워하면 왜 살인이에요? 미워하면 우리 생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면 생기는 어떻게 돼? 생기는 막혀요 그럼 내 유전자 뭐예요? 꺼져 유전자 꺼지면 암세포 생겨도 못 죽여 죽음이야 그렇죠? 미워하면 죽음이야 누구를 죽여?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누구를 죽이고 있어? 지금 나를 죽이고 있고 또 상대방도 내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할 때 유전자 켜질까? 그걸 알 때 그 상대방도 유전자 켜질까? 꺼질까? 꺼지지 서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살인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살인판이야 이 세상은 가늠판이야 이걸로 꽉 찼다 나는 다른 여자하고 잔 일이 없어 우리 마누라하고만 잤지 그래서 나는 10개 명 잘 지켜 교회도 토요일에 간다고 이런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영적으로 말이 안 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의 본질이 열 번째 개명에 나와있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도 지킬 수 없어 나를 욕하는 놈이 안 미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맨 끝에 열 번째 가면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누구누구 마누라가 너무너무 이뻐 나도 저렇게 이쁜 마누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가 죄야 여러분 왜 탐내는 게 죄일까? 좋은 것 탐내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그렇죠? 남이 가진 좋은 것 탐이 안 나오면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 그런 인간을 빙신이라고 불러 그렇게 탐이 안 나아? 그게 어떻게 탐이 안 나아? 저거 뭔가 모자라는 놈이야 그렇죠? 바보 전체들은 뭐 탐내는 것도 없어서 뭐 뭐 뭐 근데 우리들은 좋은 것 보면 말이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왜 그게 죽음이에요? 말이 안 나오고 그 순간부터 좋네 누가 초대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딱 들어서니까 뭐 우와 좋네 그 순간에 행복한 사람 불행하죠 그렇죠? 우리 집은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 탐나는 것은 불행이야 그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탐내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탁 준 목적은 우리는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없을 만큼 나쁜 것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셨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키라고 줬다면 우리는 목적을 알겠는데 잘 지키면 천국 보내주고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우리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고 이 이상군은 나는 율법을 지킬 거야 너희들은 안 지켜도 나는 지킨다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저를 안식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교회 안 들어왔으면 천국 못 갈뻔했습니다 저 앞으로 안식일 되면 절대 일 안 할께요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에요 여름에 이제 여름에 해가 7시 정도 됐는데 손흥민이 영국에서 토트넘 팀이 와가지고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6시부터 시작한대요 그런데 해가 져야 축구를 볼 수 있는데 이놈의 해가 7시 반에 지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었게 저는 손흥민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알고 보면 웃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사도바울 자기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 안 했다면 저는 아직도 아직도 안식일 교회니까 이거를 깨달았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있었는데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깊이 보고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다시 보니까 이거는 못 지키는 거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라고 의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율법을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예요? 너는 율법 지킬 수 없어 너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을 만큼 죄인이다 죄가 더 하게 범죄를 더 많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는 이 정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인간이지 내가 뭐 죄 짓는 거 있냐?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식일 교인으로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인치신다는 말이 그 인은 뭐가 인이게? 성령이 인이에요 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장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 나는 율법을 뭐예요? 못 지켜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이상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상구가 탐 안 낼 수가 없어 저는 비싼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기아 소렌토를 타고 다니거든요 기아 소렌토 그런데 요즘도 우리 주차장에 제네시스 9 와 멋져 멋져 멋있다 또 그런데 제가 탐내는 차가 뭐냐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와 좋다 그러면 소렌토가 약간 속상해 그걸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나는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와 탐내는 것도 죄구나 그런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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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안 낼 수가 없네 사도마을이 탐내는 것도 뭐구나 를 깨달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상구의 우상은 뭐라? 디스카바리야 랜드로바야 그래서 랜드로바만 보면 탐내 그렇다면 랜드로바는 나의 뭐라?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 아무도 그 말을 안 했는데 사도바울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은 뭐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딱! 깨달았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랜드로바가 우리 센터로 안 와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야 왜? 랜드로바가 오면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천국 갈 가능성 있는 인간이 없는 인간이요? 가능성 없어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왜? 왜 그거를 깨닫게 해야 돼? 왜 그거를 깨닫게 해야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야만 그 다음에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그렇구나 이걸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가망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왜 그거를 알아야만 천국 갈 수 있게? 그래서 왜 내가 나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천국을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게 해 보세요 되게 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나로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인간이구나 그러므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자기가 나 대신 죽어주고 나를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그 말도 틀렸어 왜 틀렸어요? 그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만 믿으면 간다 이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어 왜? 그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안 지켜도 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안 지킨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율법 안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켜도 간다고 그러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가 많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범 자 뺐으면 좋겠어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제가 더한 곳에는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했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를 깨달은 사람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뭐예요? 아닐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아, 은혜가 안 넘쳤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나를 천국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 율법 못 지키는 인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죄거든 그러면 죄의 싹선 뭐라? 사망이다. 그 사망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것을 율법의 요구라 그래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뭐예요? 그 율법에 우리에게 가해진 율법의 요구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율법의 요구 8장으로 가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는 우리들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우린 지킬 수 없으니까 죽음이야 그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보내서 그 우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이루어지게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우리가 죽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향한 율법의 요구 죽음을 대신 그 죽음을 받아서 죽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율법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복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서 복음을 깨닫고 옛날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지켜 천국 가니까 이러던 사도 바울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탐내는 것도 우상승배구나 놀랍죠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끝냅시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대사?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죄의 저주 그렇죠? 율법의 요구라고도 말하고 율법의 요구는 죄인에 대한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렇죠? 그 죽음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셨고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 그것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박수 박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첫 단계로 보면 율법을 우리 인간이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그게 저주에요. 왜? 지킬 수 없구나 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이 없을 때는 탐내는 게 무슨 죄야? 미워하는 게 무슨 살인이야? 그래서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율법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무선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으로 시켜명을 보니까 지킬 수 없어 우상승패 탐심도 우상승패 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줬다면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안에 우리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한 거에요? 가둔거지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 수 없다? 율법 지켜서 못 받아 너희는 죽은 몸이야 그래서 성경이 그 당시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이었어요? 구약은 율법이야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이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다 율법이야 성경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사망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왜? 가두었다는 표현을 왜 써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죽을 수밖에 없도록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고 죽을 수밖에 없네 율법을 받고 그걸 깨닫게 됐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율법 아래 가두어지고 죄 아래 가두어진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었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의 메인바데고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어졌다 율법 아래 메인바데고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들이 되고 예수님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디에 갇혔느니라 죄 아래 갇혔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같이 율법을 지켜서는 이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를 깨닫고 십자가를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죽음을 율법이 요구하는 나의 죽음을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10개명을 도덕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캄캄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재미있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또 표현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순종 못하게 했대 하나님이 순종 못하게 한게 아니라 인간이 순종할 수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한 것과 똑같아 여러분 어저께 배웠잖아 토끼인 것도 도망간 것도 도망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도망간 것을 아버지는 뭐라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못하는 가운데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순종 지킬 수 없게 된 것도 결국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하여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후련해요? 안해요? 여러분은 드디어 율법의 요구 즉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그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어쨌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죄를 짓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가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조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저희의 모든 원죄를 가지고 어? 하느님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모두 갖고서는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저희의 죄가 다 없어지면서 살인을 혹은 식도명에 의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잘못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 대답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듣는 나의 그 감동이 문제야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게 해 주셨다 우와 이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인간도 십자가에서 몽땅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어저께 강의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죄인 착한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죄인이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책임져야 돼 그건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책임을 완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즉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불평을 하죠 이런 새끼가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하신다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요 나에게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도망간 놈이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내가 잃어버린 잃어버린 네 동생을 이제 내가 다시 찾았다고 하나님께는 그만큼 구원을 하시고 싶어 하시오 착하냐 안착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안착해도 구원받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은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해 우리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놓쳐? 놓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왜 놓치냐 하면 그 말도 안 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당연히 책임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럼 김정은이도 천국 가잖아 이렇게 해서 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거부한 거야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적인 논리로 구원을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는 감동받았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순사기꾼이고 너무 사기치고 나쁜 인간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너 같은 놈이 구원받으면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어 그런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았죠 그것이 그런 영화에 있었죠 미량 미량 어떤 악한이 아빠를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다가 아들을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범인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어 이 감옥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간 그 이사람은 무기수예요 이제 못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놈이 그래서 이 여자도 괴로워서 아들 때문에 괴로워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왼수가 밉고 증오심에 불타고 그러다가 이 엄마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아들 죽인 그 새끼를 나도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감옥에 면회를 간 거야 갔더니 그 새끼도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네,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행복한 꼬라지를 보니까 열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졌다는 그 스토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조건적 논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정말로 감동적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건적 논리로 세뇌가 되어 있어 그런 놈은 천국에 오면 안 되는 놈으로 우리는 그런데 살인범 그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는 행복합니다 자기는 앞으로 천국 갑니다 감옥 안에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혼란인 거예요 신앙의 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을 홀라당 완전히 복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진짜로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천국 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깨달은 사람만 이것을 받을 수 있어 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 아들 죽인 이 자식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열불이 다시 터지고 또다시 분노 이렇게 그 영화의 결말이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하여튼 아주 심각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덕적으로는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데 가도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함이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순정할 수 없었다 말이 안 됐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아무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있을 만큼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뭐 해도 결국 이상구도 랜드로우바가 탐나고 그 다음에 이쁜 아가씨가 나타나니까 또 뭐에요? 화초에 또 물을 더 주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를 그 이쁜 아가씨가 인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직도 도저히 나의 이상구의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럴 때 나는 그래 맞아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구나 이제 이 부분은 와 감동이 밀려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전하자가 될 수 있고 또 한편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 가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 착할 필요도 없잖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적 논리다 이 조건적 논리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와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되겠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알기로 이런 나 같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악은 행치않고 뭐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지 미워하는 뭐는 행하고 있구나 악은 행하고 있구나 나는 랜드로바를 탐내고 싶지 않다고 왜 쉽게 면에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차장에서 랜드로바만 보면 와 좋겠다 탐난다고 그런 인간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잖아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야 내 자신의 상태를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정도 탐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책임이야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목적이 뭐다?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죽어버리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사랑을 줄 수 없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을 줘야만 되는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의미도 함께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영원히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셔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은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건적인 생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조건적으로 볼 때는 이론과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세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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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